1.5.1 1.5.1 1.5.1 1.5.1 1.5.1 1.5.1 1.5.1 칼날비 야소 딱상 했다고요? 내 영상 딱상 했나 한번 볼까? 퍼셈 칼날비 야소 뭐 뭐야 내 칼날비 야소는 그대로인데? 안 봐 토큰 220개 2200개요? 모아서 어디다 써요? 후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노스킨을 껴보세요 나도 노스킨 껴야겠다 인트로 보여? 인트로 뭐하지? 할게 없는데요 인트로? 아야 노래 꺼 이것은 티모영상입니다 탐렴가네 탐렴가면 또 큐찍고 조져봐야겠다 랭가니까 조금 사리면서 하다가 ORAD는 아니네 아 다이애나 뭐야 눈엣가시 일단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팀 야소 칼날비 아니에요? 아이 뭐 정복자네요 정복자면 봐줘야죠 이거 탑 랭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역법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네 아니네 한대 한대만 맞춰줘 고마워 스고링 뭐야 뭐야 나 실명이야 힌드레드 왜 벌써 날 찍지? 아 장난하세요 진짜로 아 진심 너무하네 진심 너무해 레벨링만 해야겠다 이거 하나 맞고 아 못 먹었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먹었네? 뭐야 어 졸라 아파 뭐야 버그야? 어 라인 라인 짜잔 야 소호야 딴 거 몰라도 넌 잡히면 안 돼 나 와드를 어떻게 깐 거야?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오예 가라 집에 빨리 가라 왜 안가지 집에 왜 안가지? 빨리 빨리 잡아라 오케이 나이스 왠지 모르겠지만 4킬 유후 개꿀 어어 아 봤어 봤어 이거 밀고 가야돼 이거 밀고 가야돼 아 야수 아 모닝 야수 마법의 허락 오둥이의 피씨방을 가지말까요? 가세요 뭐 왜 피씨방 가는걸 고민하세요 아 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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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 평평 뭐야 푸시 엄청 하고요 킨드레드 죽었죠 방금 어어 잠시만 잠시만 킨드레드 킨드레드 벌써 여기까지 오는거 봤지 왜 살짝 피하고 아 제발 잡아봐 살려줘 우루 우루루루루 아 잠시만 아 전멸 아 전멸 장난하냐? 후우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다 잡아줘 아이고 야 너 죽어 뭐해 아이고 아니야 남탓하는거 아니에요 남탓하는거 아니에요 자 오케이 나 완전 딴딴 스킨이요? 스킨은 그 약간 자신감이 부족할 때 끼는거고 오늘은 자신감이 충만하니까 너 제발 제발 그만해 아 너 죽을거 같은데 네 좀만 아니 안보여? 티모가? 티모가 너무 쪼금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못볼수가 있어 야소야 1-3-0? 죽을래? 나 왜이렇게 사나워졌지 어라 어라 용싸움 나네 용싸움 나네 나 보고있어요 나 보고있어요 어 홀리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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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개발이 일로와 일로와 나 나 나 나 혹시 혹시 헐 더블킬 마이갓 자 찌롯이 나왔어요 뭐해 뭐해 드레이븐의 수염 뭐해 안돼 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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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백이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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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기 싫으면 안 되기 싫으면 나 여다가 뜨러가야지 퍼불폴타크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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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아 왔다 누고왔다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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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저쓰다 아 진짜 지저쓰다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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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nt이 잘 들고있습니다 오케이 한대 때렸다 일단 이 상태에서 길교를 또 잘 넣어야 되겠죠 근데 원래 티모는 한타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난 루난가야지 우리 바텀 뭐야 원딜 역시 성투구 아 감사합니다 이따가 무슨 친구인지 제대로 물어봐야겠다 어 잠시만요 파울포탑 제거에요 나이스 헐 헐 헐 이거 불길한 징조 불길한 징조 쭉 도망가기 으 살짝 피하고 퍼드 피하고 일부러 일부러 맞았어 헐 헐 잠시만 이거 일부러 맞아 뭐야나 탱이야 안앞파 아 아파 아파 뭐야 뭐야 그만해 으응 미안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오케이 나이스 어떠냐 나의 저력이 야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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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받았나봐 야스오 필받 아나 야스오 extraordinarily 필받 야스오 어어 오케이 오케이 sniper 오케이 다 미드쪽으로 쏠리겠죠 미신이 전령을 미드쪽에 깔았으니까 소 pap 너 야스오 성전벌으로 어 깜짝이야 이제야 미섭지 않아 저력 어? 뭐야? 누구세요? 들어오세요? 조금 아프네? 근데 원컴이 안났죠? 그러면 대박인거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미드나 바텀쪽을 밀면 제가 탐만 쭉 가면 될 것 같아? 난 무시하고 그냥 밀어야지 안녕 이러면 이제 탑하고 애들 가겠지? 오 마이 갓 왜 여기있어 얘네 기모띠하다고요? 감사합니다 제 기분도 기모띠하네요 자 이때 지금 우리 친구들이 바로 머글로 하나 죽죠 이때 시야를 요렇게 다쳐면서 깐쩍깐쩍 거리면은 몰라요 그냥 깐쩍깐쩍 거릴래요 밀고 지금 이 친구들은 이거 치면 안돼요 선생님들 저 젖었다 이거 빨리 밀어야 된다 도시 lack 조금만 나한테 시간을 줘 제발 으아아아 으아ㅏ아 졸이거 무섭다 그냥 쭉 부분으로 빼야지 안녕 성공 음 나 빨 function 나 빨라요x3 자 빨라요 x4 벗어 x4 벗어 서 수고링 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uzzle 빈팀이 보여야지 이걸로 팔经아 round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바론 있어가지고 바론가 지금 6시네? 어 헐 뭐야 쟤 레벨 이 두고 호호호호호호호 로맨히 Adm4 나이스 우리라팀 dela 억대기까지 억대기까지 나이스나이스 와 우리라팀 뒷군지 예사럽지가 않네 일단 이걸 나왔고 그다음에 날 템은 9인수 갈게요 Teen 상대 빨리 빨리 다 밀어야됩니다 누구세요? 랭가? 랭가는 안 무거워요? 이거 밀고 이거 밀고 안녕 친구들 간다 리신 감사합니다 애들 여기 싸우고 있거든요 뭐해 우리도 싸워야될거같애 친구야 음 들어가고 어 아직도 여기있나보네 안들어갈거지로나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룰룰룰룰룰룰룰룰룰 헐 헐 잠시만 나 이것만 밀게 해주세요 지발!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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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됐어 난 할일 끝냈어요 자 이제 탑이랑 바텀에서 이제 푸시가 들어올테니깐 우리는 여유롭게 발원을 먹으면 되겠죠 아니다 나 태어나면 이제 구인수가 나오니깐 어허 이제 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텔포랑 지금 쭈러 짓는데 지금 탑라인이 좋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나 살려주실 분 야호 야호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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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야 오늘 뭐야 내가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해 어? 자 세이 어 어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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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 아파해 어허 내가 몸빵 해줄게 내가 몸빵 해줄게 내가 몸빵 해줄게 내가 몸빵 해줄게 지금까지 감사함의 헛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뵐게요 별로 멋있어 멋있었다 이거는 조금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 어허허허